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금리 인하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미국이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5%에서 4.75%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 코인인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경우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어주는 코인이죠. 이번 상승장에서 3월 고점인 300원을 뚫어주고 2021년 고점도 뚫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150원에 담아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 여러분들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금 고점이어도 괜찮으니까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는 코인이고 특히나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이전에 있었던 2021년 상승장에서 무려 300배가 넘는 상승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메이저 코인인 도지코인이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도지코인도 이번에 올해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또 이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9월 달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이런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건데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 효율 위원회의 장관 자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물론 단순히 정부 효율 위원회의 약자가 DOG인 것을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하는 일들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당연하고요. AR 분야 크게 규제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암호화폐도요. 여러분들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고 있는 도지코인의 경우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처럼 이번에도 300배 이상 상승을 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펼쳐질 정책들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20배, 30배를 넘어서 도지코인처럼 200배, 300배 이상 상승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에 묶여 있었던 대규모 자금들이 시장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금 유익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이 올해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인데요. 미국의 현재 주식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40%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에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는 등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같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한 카드 회사 그리고 JP모건, 블랙로우,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자동차 등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코인, AI코인, 친환경코인 등등 정말 다양한 테마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마코인들 중에 특정 코인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책의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다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코인들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민코인 테마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크지만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미 금융권에서는 민코인만 모아둔 지수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민코인 시장은 더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코인의 대장코인인 도지코인 역시 빠르게 민코인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번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민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친암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그리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다가오는 2025년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코인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의 정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든 거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